멋있다. 나는 토요일마다 그 애를 보러 간다. 사실은 나도 그 애처럼 빛나고 싶다. 그냥 팬이야, 팬! IMF 때문에 학교 예산이 줄었고 우리 펜싱부를 없애기로 결정했다. 내 꿈을 빼앗은 건 시대? 그런데 그 일이 터진거든. 오줌 넣는 소년이 다쳤잖아! 너 뭐가 다쳤다고요? 아니, 절대 포기 안 해. 그 애의 세계?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확실한 불법이다. 그런데 너 몇 살이야? 나 어떡해! 잠깐만, 이름이 뭐야? 나. 나. 희동. 넌 이름이 뭔데? 백이지. 내 심장 떼고 있어. 내 심장 떼고 있어. 내 심장 떼고 있어서 하자. . 내가 행산을 받은 것 같은데은 좀이 말이 없어. 내가 생각하기 나한테 말할까.